글로벌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북한 쪽에서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잠깐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북한을 미국을 포함해서 6개국이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제 시험 발사했던 ICBM과 관련해서 북한이 계속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참관하고 모든 걸 지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메시지들을 계속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쪽에서도 북한 쪽에 이런 어제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규탄하는 이런 성명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북한과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는 하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기업적 책임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쪽에 지정확정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전 세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벌써 한 달이 됐네요. 3월 24일부터 갔으니까 딱 한 달, 한 달째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증시에 영향이 많았다고 보세요? 그러게요. 단기적으로 한번 출렁거렸는데 요즘은 또 다 올라갔어요.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된다고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러시아 군 전투령은 친구 초기에 자기네들이 얘기한 거에 보면 90% 지금 하락된 상태고 그다음에 주요 도시들이 함락하는 데 다 실패한 거죠, 이 정도면. 3일에서 4일 정도면 이게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초음속 미사일을 쐈어요. 초음속 미사일 다음이 뭐냐 하면 생화학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굉장히 지금 흔들리는 것처럼 되는데 또 거기다가 벨라루스가 참전을 위해서 지금 군사력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다. 이래서 국제전으로 저것만 보면 주식시장 굉장히 지금 폭락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보다는 금리의 시장은 더 반응을 하지 이거는 지나가는 어떤 이벤트로 지금 여기는 것 같아서 물론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유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길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덕장 논란 상태지만 차분히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뉴욕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거 보면 공매도가 무지무지하게 지금 많이 올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하고 있는 총 물량의 20%까지가 공매도래요. 그러면 최근 몇 달 중에 최고치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공매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냐면 쇼트 스퀴즈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쇼트 스퀴즈를 어디다 많이 걸어놨냐면요. S&P 500, 4,600에다 지금 걸어놨던 거예요. 만약에 4,600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이 4,000, 오늘이 4,52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4,600에 지금 공매도 쇼트 스퀴즈만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여러분, 쇼트 커버링이 있고 쇼트 스퀴즈가 있지만 쇼트 스퀴즈는 이렇게 하락의 그런 어떤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쇼트 스퀴즈고요. 쇼트 커버링은 그걸 현물로 내기 위해서 쇼트 커버링하는 두 개가 좀 다르죠. 그런데 쇼트 스퀴즈가 지금 4,600에 가기 때문에 만약에 하실에도 4,600 타치하면 우상승하는 폭발력은 대단할 것이라는 게 현재 월가의 고수들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채권 금리 상승하는 거 좋다, 이거죠. 이게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 오른대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유가가 올라가든 경기만 좋으면 이것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은 1994년도 긴축 사이클하고 똑같다. 1994년부터 95년까지 3%에서 6% 올리는 그 패턴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 공부하자가 지금 열공을 하고 있는 뉴욕의 전문가들이 지금 입장들이고요. 글로벌 증시 조금씩 보시면 뉴욕 증시도 기록적인 주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평균선 다 회복했어요. 아시아 보시면 대만, 코스닥, 중국, 홍콩, 일본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과연 그럼 뭐냐, 이건. 기본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미국이 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전쟁보다 금리 또는 경제 회복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조금 우리가 반대편에 서서 보면 지금 증시 랠리는 나쁜 베어마켓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모건 스테인리에서 합니다. 약세장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베어마켓이고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주식 팔아야 할 레일리라는 게 모건 스테인리의 지금 얘기지만 저는 기준점이 4,600이라고 봅니다. 4,600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유통 총수의 20%가 쇼스키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레일리가 조금 더 가까이 오면서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따라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경기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다면 4,600을 뚫고 안정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5월에 만약 50BP 강력하게 나오면 한 번도 증시는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불을 떼지 않느냐. 지금 50BP를 얘기가 이거죠. 그거 검토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50BP 5월에 하고 6월에 하느냐 이게 문제고 두 번 다 할 거. 이게 지금 60%, 63%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좀 리밸런싱하고 몸을 추스리시는데 개인적으로는 S&P 500에 4,600을 뚫려야 맞냐.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여러분 들어가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1994년도 긴축 사이클 검토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뭐가 올라왔는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이 됐는데 그때도 최영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는 어쨌든 단기적인 충격은 있지만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시나리오도 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전쟁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치가 쌓여가고 있고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